안녕하세요 아우라 컵 페네시안 컵? 저번에 큐티파이를 수영장에서 봐서 더위가 먹었어요 호텔 빵으로 생겼어요 저는 의미있게 태국 젤리 초콜릿 젤리 젤리 지프 되게 유명해요 이거 유명해요 칼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이거 담백고성한데 담백한데 맛있다 저번에 치즈진이 너무 셌잖아요 바로 이어서 이 편을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과 엽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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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억수로한데 그러니까요 이건 누구지? 다른 것 뿐인가? 네 네 세금차금 뭐지? 폴리스도 여기 귀엽다 약간 잘못한거 아니야? 아 네 네 세금차금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면치봉을 나가는 느낌 걸림 모르는거지 걸렸어 아 여러분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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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번씩 Right 몇 번이로 한 번씩 ancing 손이 한 번씩 한 번씩 kau 아 야 입술을 그런건가요? 그 입술을 그리워하는 와우 운동 많이 하셨네 아 불떼, 1번 불떼 그 분들이네 쇠밤을 보는거죠 조금 굳네. 그리고 저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주윽하게 쳐다보네. 아이 분위기가 애가 아침부터 로맨틱해. 아니야. 난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있습니다. 와우. 기억이 맛있어 봐야겠네. 오오. 원인 키스. 목기. 목기. 아니 진짜 사귀는 것 같아. 그니까요. 연기력이. 응. 연기가 아닌가? 그 정도로. 응. 수줍게 약간 입술 옆으로 해서. 응. 거절 거절 거절. 약간 한 번 튕기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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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니까. 왜. 한국 비엘 드라마 음료인이. 좀 약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본지 알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와우. 저는. 오 마이 갓. 오 야. 장난을. 끈끈하게 하시네.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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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디지? 이거 다른 커플. 어마어마인가? 응. 이런가? 근데 되게 로열 쪽이. 로열인 것 같아요. 그 느낌. 로열의 그런 가뭄? 같은 느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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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응. 로열의 가뭄? 한 번 더 먹었을때 찍어주고 과연 이걸 먹었어? 광고 씨발 어떻게 먹었을때? 좋아 슈시가 그거 이거 뭘 찾아라 자, 맛볼게요. 자, 맛볼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스페인어로 돼있어. 왜 스페인어로 돼있지? 자, 맛볼게요. 아, 한 번 먹어도 돼. 자, 맛볼게요. 이거 커플인가봐. 음. 와, 이거 잘생겼어야 돼, 진짜. 요즘 스타일. 요즘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니까. 저희가 이번에 아이돌 팬패스를 받았잖아요. 응. 그때 최고 남자 배우분들, 연예인분들 진짜 잘생겼어. 응, 일본분들 같아. 그니까. 역시 너무 예쁘다. 아, 지금 한 번 이런 데 사라지고 싶어. 응? 사라지.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나갈 준비. 이분은 약간, 그날에 일이 없었나 봐요. 뭉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 슈터 맛있네. 응. 아, 여기는 키스많은데. 비즈니스맨이신 것 같은데? 키스컵. 키스컵. 응, 키컵. 오, 출근도 못하겠어요. 강아지 때문에 출근 못하는 거잖아. 귀여워서. 응. 그런 느낌인가? 낮잠 자라고 하는 거 같아. 응. 일찍 와라. 응. 일찍 들어와. 둘 다 너무 잘생겼어. 잘 드시네. 맛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먹게 되네. 이게 영화. 나 들어갈 때 국물이죠. 이게. 악한 속들이. 아우, 또 진하게 또. 아우, 여기는. 찐키 가시네, 뚱키. 여기는 키스를 잘 가리고 있는. 응. 아이고, 이 펄베스. 근데 너무 달해, 키스를. 와, 되게 달달하게 서로를 마주어 보면서. 진짜, 키스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응. 찐으로. 두 분 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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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좋아서. 집 갔다. 이건가? 약간 마누라가 친정 갔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겠지? 이거 진짠가? 아. 그때. 아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했었잖아요. 응. 근데 이제. 그게 꿈 갔다. 이건. 아, 꿈 갔다. 응. 저희가 너무 집중해서 먹고 보느라고. 뒤에 이렇게 해가 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 뷰가 너무 이쁘죠? 와. 그러면 찍혔겠네요. 이게 어두워지는 것은. 그러지 않았을까? 더. 역사적인. 지금 저희가 태국에 있다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익숙해. 그래서. 재밌고. 재밌고. 맞아요. 배우분들이.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진짜. 저는 찐인 줄 알았어요. 응. 이 정도면. 타기는 커플들. 이렇게. 카메라 달아 놓고. 몰입하기 해야 되는 거 같아. 그래서. 너무 재밌고. 하마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